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, 계속 싸우고 있었어. 하지만 놈에게 내 공격은 안 통해. 단지 주춤거리게 만들 뿐이야. 그것도 금방 회복해버리는 것 같지만 말이야. 즉, 결정탄은 네가 날려야 한단 말이야. 알겠어? 가자. 나는 복수를, 너는 세계를 지키는 거야. 오나라. 너희의 모든 것을 갈고. 오나라.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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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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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